음악 자 오늘부터 우리 한 몇 달간 마태복음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천국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로 마태복음 시리즈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마음 청소 마음 청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뉴저지 앤디킴 의원입니다 휴지를 줍고 계시죠 자 어쩌면 미국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마이너러티 이 아시안 남성 정치인의 모습이죠 이분이 39살이고 재선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뒤에 새벽 1시에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이 AP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망가졌을 때 누구라도 고치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의회를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 영광입니다 그저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특별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주류 사회로 들어가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나라를 바꾸겠다는 큰 대의를 품고 정계로 뛰어든 그런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질하고 초심을 잃고 권력의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보죠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 젊은 이분이 미국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품은 그 뜻이 잘 간직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권력이 타락할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소명을 느끼고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어디에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사실 많죠 그럴 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도 나와 내가 서 있는 것부터 청소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사진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재택근무하는 분도 많은데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 어떻게 청소는 좀 하고 사십니까? 찔리십니까? 사실 보이는 것만 청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청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계의 세례였죠 그 당시 타락한 종교 권력을 향해서 광야 변방에서 행했던 거룩한 정결 예식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례라는 리추얼뿐만 아니라 말로도 정치와 손잡은 종교 권력들 바리세파 사두계파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죠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 서민들이 다 받는 세례에 묻어가려는 그들의 정치 퍼포먼스를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세례 요한이 쇼하지 말고 당신들 마음부터 청소하세요 라고 강하게 외친 거죠 이 예언자의 선포는 이렇게 칼처럼 검처럼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심장 폐부를 찌르는 촌철 살인의 말씀을 던졌죠 세례 요한의 비판에 이 사두계인들 바리세파 사람들이 아마 움찔했겠죠 자기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자신들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몹시나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레디컬 그 자체예요 복장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타잔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제야의 고수 같은 향기가 납니다 그의 행보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르키는 거라고 마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 보금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보금 사건을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1장부터 쭉 보면은 코테이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구약 예언의 풀필먼트 성취로 그 관점으로 마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에서 구약이 계속 인용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걸 보여주죠 세례 요한이 로마 제국과 그 주류 사회와 손잡고 타락해 있던 당시 종교 권력을 향해서 외쳤던 그 소리의 근원지인 이 광야라는 것 이 광야는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장소죠 광야 하면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출애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40년간 머물렀던 바로 그 광야겠죠 이 광야는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면서 낮아져야 됐던 장소였죠 회개는 청소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특징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회개에 관해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도 어거스틴의 고백록 컴패션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이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유턴이라는 것이 회개이지만 회개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행형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게 회개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마침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회개 혹은 회심이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진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속적인 죄 씻음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회개가 익숙해져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같은 눈물의 회개가 언젠가부터는 잘 안되고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인 회개가 된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끼긴 하지만 금세 뭐 어떡하겠어 난 죄인인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살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어서 쉽게 잘 고쳐지지 않고 이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책감만 자꾸 드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눈 감고 넘어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 하는 것이죠 그냥 덮어두고 굳이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의 쓰레기들을 구석에 딱 짱 박아놓고 청소하기 싫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죠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될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불완전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대처할 조언을 구하지 참된 회계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죄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유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큰 죄책감 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계를 일종의 습관처럼 하루에 아주 중요한 리추홀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더불어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에 대해서 동등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지 우리의 무책임에 대한 라이센스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난 별로 할 게 없어라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나와 함께 다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균형 잡힌 그런 마음 자세죠 어차피 난 죄인인데 안 돼 이왕 배린 몸 이런 식의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닌 사탄이 주는 신앙적인 패배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쉼없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마다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강구하시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큰 아이러니죠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도 안 하시고 말씀 한 마시만 한 마음 되실 것 같은데 기도 안 하셔도 되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절하게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태연하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며 넘어간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큰 아이러니입니다 거룩은 죄와 물방울 한 방울도 섞일 수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거룩인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완전한 삶에 대한 목표가 별로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흐트러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무례한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이 천국복음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킹덤 오브 갓 이거에 이제 유대인식 표기법이죠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갓 대신에 헤븐을 넣었었죠 이 하나님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아니라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복음 행동하는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하는 행동하라는 지상 대명령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이 새 창조도 인간의 참여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삶에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 참여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얼마 전 성탄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신이 직접 인간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애정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은 연합할 수가 없고 죄인과 하나님은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약 거룩을 포기하신다면 세상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서 이 세상은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건 유지가 되고 보존되야만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춤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포기하시는 쪽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하셔야 이 세상에는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쌓는 모든 교만한 인간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고 그 주권을 인간들에게 주시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반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간이 빠져있는 이 공경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신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에 필요가 있는 불안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될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건 개선의 여지가 아니라 완전히 회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하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라는 이 선민사상과 특권의식 그 주제 넘은 생각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나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회계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세례요하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이 불의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기 자신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불태우시고 청소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청소를 다 마무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내어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계는 우리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를 통한 연합의 회복은 우리 삶의 열매를 남기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결국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광야의 소리 세례요한의 예언자적인 외침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회계하라는 요청은 우리 다시 사랑하자 우리 다시 러브 어게인 하자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대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손에 든 이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제 마음의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